자,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것까지 확인을 하셨고 오늘은 9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우리가 이제 안에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 그러니까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할인 기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비할인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게 한 문제짜리로 답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제 반영하는 방법으로 순수 내현이라고 해드렸던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 있는 수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예, 얘는 이제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글자를 따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안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을 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인트 되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인연금 수지라고 했을 때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즉,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즉,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과 그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비교를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안에 보게 되면 수년가법이라고 있어요 수년가법에서는 이 수년가를 기준으로 값을 구할 때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해서 즉,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가 있으면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 법에서의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값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답으로 수년가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 나눠서 계산하고 같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가 같아진다는 의미는 이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가 천만 원이고 얘가 천만 원이면 유입과 유출이 같잖아요 같으면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천만 원이고 얘가 천만 원이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값게 해준다는 얘기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럼 일단 요거 세 가지 형태를 수년가는 빼서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하고 내부 수익률은 값게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을 무엇을 쓰냐 여기 있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을 쓴다 그런데 얘는 재투자율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재투자율도 똑같단 말이죠 얘도 요구 수익률 쓰고 요구 수익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내부 수익률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셔도 간단한 유형의 문제는 답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것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수년가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으면 수년가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 그런 내용까지는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틀리라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기본적인 것 정도는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투자안이면 그러니까 단일 투자안이라고 그래요 단일 투자안이면 결과가 동일해요 수년가가 0이면 수익성지수가 1이고 내부 승률하고 유국 승률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1이 된다 얘가 0이면 얘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99페이지에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투자안의 평가 보게 되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 승률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상호배타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놓여져 있을 때는 수년가법과 내부 승률법의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수년가는 수년가의 크기로 선택을 할 거고요 내부 승률은 내부 승률의 크기로 선택을 하니까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얘는 내부 승률이 큰 걸 선택할 거고 얘는 수년가가 큰 걸 선택할 거란 얘기죠 하나의 투자하려면 결과가 같지만 상호배타적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 대표적인 게 어림샘법이에요 자 어림샘법에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림샘법은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승수의 의미가 회수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회수기간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총소득승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순소득승수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제목대로 여기는 총소득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여기는 순소득을 가지고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총소득승수 그러면 총소득분의 총투자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총소득을 쓸 수 있어요 순소득은 이게 여기서 벌어들인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순소득승수가 승수가 더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를 비교하게 되면 얘가 크고 얘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라고 있고요 세우현금수지승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총소득순소득은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 세전하고 세우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우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그러면 여기는 성격이 이 부동산의 투자에서 발생한 세전과 세우현금수지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세전하고 세우를 비교하면 세우가 작죠 그러니까 얘가 승수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익이 클수록 승수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순소득승수법에 공유해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수익률법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승수는 회수기간을 나타내니까 작아야 되지만 수익률은 커야겠죠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가 수립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종합자본환원율이 순소득승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종합자본환원율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는 작아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세전하고 비교가 되는 게 지분배당률 세전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역수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지분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전현금수지가 되겠죠 그리고 현금수지 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건 세후수익률 그래서 지분투자액분에 여기는 세후현금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만 구별해도 식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승수하고 수익률이 역수관계가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총소득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건요 총자산회전율이라고 그래요 이건 재무비일에서 나오는 건데 총투자액분에 총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구성이 돼 있을 때 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에 대한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승수는 회수기간을 얘기하니까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좋은데 이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자원 환원율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예를 끄집어서 이런 얘기죠 총투자액이 10억일 때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면 10분의 1이면 10%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가 10이 나오겠죠 즉 1억을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가 1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얘가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20%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니까 얘가 2억이고 얘가 10억이니까 얘는 5가 나오겠죠 그러면 2억 가지고는 5년 걸리면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값은 작아지게 돼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승수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 저게 뭐였었지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림세법도 별표가 되고요 비율 분석법도 별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우리가 대부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는 게 대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민장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융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기대대과도 커질 수 있지만 금융 위험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가 50%일 때 얘가 100%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50%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일 때 융자를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00분의 50이니까 0.5 곱하기 100 하면 50% 나오죠 제가 50%면 부채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전체 100 중에 절반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내 거죠 50분의 50 하니까 1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100% 그래서 대부분이 나오면 이 비율을 분자로 보내고 나머지가 내 거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부채 비율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시하냐면 저당 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 융자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얘는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선정하는데 얘는 1보다 커야 될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채무불행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의 크기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의 대출 승인 기준으로 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가유순 전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영업소득이고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거를 기억하셔도 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부채 감당률이 1이라고 그래요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여기 있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돼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갚으면 제로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00이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세전 현금 수지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률이라고 있어요 이걸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용어 정도는 알아 알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채무불이익률은 채무불이익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에 대한 것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왜? 채무불이익의 가능성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크기를 갖고 측정하는데요 여기 있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영업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무비율에 관한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분석법에서도 옆에 간단한 예와 아니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학계론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배우를 해줘요 그런데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얘가 이거였던가 이거였던가 착각을 유도하게 되면 그러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계론이 40분 안에 40문제를 풀게 해준다는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나 그 논리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가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2차까지 더해서 동차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경우고 그게 이제 정리하는 게 늦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선택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한 100여일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투자분석기법은 매년 출제 빈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론으로 가보는 거죠 금융론에 가게 되면 부동산 금융하고 증권을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교제상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주택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동산 금융에서 앞에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얘기했을 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는 단계가 들어가면 대부분의 부채금융이 주를 이룰 수가 있고요 건설할 때 보게 되면 자금을 차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지분금융 또는 부채금융이 합쳐질 수도 있고요 주택을 매수할 때도 내 돈과 또는 빌린 돈 합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조달하느냐 부채 형식을 빌려서 조달하느냐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류가 구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조신리 공펀이라고 해서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치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산 운영업법에 의한 펀드 그래서 이거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지분금융이니까 종류 알아두셔야겠고요 부채금융에서는 우리가 저당대부 즉 부동산 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체 그 다음에 영문상에서 들어갔을 때 ABS라든가 ABCP라든가 그 다음에 MBS라든가 그 다음에 MBB 이렇게 있어서 영문상에 B가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박스 형태로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서는 제도권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제도권 금융이 있는데 비제도권 금융이 우리나라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거는 제도권 금융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또는 선분양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하다라고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죠 또는 그 이하의 주택에만 기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103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출자가 대출을 해주고 감소해야 되는 위험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03페이지에 가면 저당위험이라고 있는데 이 저당위험 중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그래도 꾸준히 인용이 되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조기상환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상환위험은 만기전 변제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기상환은 언제 발생하냐면 대출 약정이자율을 하고요 시장이자율이 있을 때 대출 약정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대출을 받을 때 내가 5%로 상환하기로 이자로 상환하기로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4%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대출기간도 많이 남아있을 때 비싼 이자를 주고 계속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조기상환이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또 떨어지죠 왜? 5%의 이자를 20년 동안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3년에서 5년 만에 상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상환 페널티를 부과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상환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기상환을 받아서 다시 대출해주면 그때는 4% 이상의 이자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 보면 수익성이 자산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대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반대로 시장금리가 높아져요 나는 5%로 대출을 해줬는데 시장금리가 6%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5%를 기준해서 자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자율이 변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정금리로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런 이자율 변동했다는 리스크를 다 대출자가 떠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가 초기 이자율을 높게 가져간다 변동금리보다 그렇게 연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옆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보면 대출금의 상환이라고 해서요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언급하는 애들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 금리 상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데 여기 가면 고정이자율이 있고요 변동이자율이 있을 때 제목대로 고정이자율은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서 만기를 가는 사이에 이렇게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인플레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모두 다 대출자가 떠안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 인플레 위험이라든가 또는 조기 상환 위험 등을 갖다가 누가 부담하냐면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 초기 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게 책정을 해요 이런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고정이자율이다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매달 얼마씩 이자를 갚아야 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 변동이자율은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초기부터 만기 사이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정주기가 중요한 게 변동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은 인플레염, 이런 조기상환 위험 등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게 해서 구하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기이자율은 고정이자율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변동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가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냐면 가산금리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주기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매번 확인해야 되죠 왜? 금리가 3개월 단위로 조정이 되면 3개월마다 내가 낼 이자의 크기와 잔액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만 비교해서 따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품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쪽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의 기본형은 대부분 고정금리에요 근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상품들은 대부분 변동금리일 거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봤던 설레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내가 용어 정리가 돼 있으면 형식이 바뀌어서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으나 얘네들의 제도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이게 뭐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약수를 해서 또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니까 그거 정도는 숙지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이쪽 파트의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게 안 나오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어렵게 해주면 일반적으로 금융에 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의 용어나 제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그건 틀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까지는 숙지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105페이지에 가면 원리금 상한 방식의 구별이 있는데 얘가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얘는 계산 원리도 낼 수 있고 이론도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